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틀리기도 쉽지 않은데 혹시 대안상공위에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뭐 이미 들어왔으니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로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로 준비해봤어요. 자신 있어요? 몇 문제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 좋습니다. 다음은 CCUS를 검토 중인 기업의 회의 내용입니다. 이 중 사실과 다른 곳을 고르시오. 아 이거 1번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거 주신 것 같아요. CCUS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면 CCUS 요즘 핫하니까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약간 신에너지? 이런 걸로 좀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풀어보세요. 그럼 1번 넘어가고 2번은 재활용 사업자 등록하는 거 오케이. 3번은 이거 지자체에서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반대할 거니까. 4번은 포지티브 규제 말하는 거 맞나요? 규제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아 그 정도는 알죠. 그러면 4번도 아니니까 저는 정답 1번, 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틀렸어요. 아 왜요?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긴 한데 CCUS 기술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도 현행법에는 사업장 1번 폐기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재활용 사업자만이 또 그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1번 문제의 정답이 뭔가요? 자 우리 한번 2번을 볼까요?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간 신청만 하면 가능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폐기물 관리법상의 인허가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과 장비 그리고 기술 요건 등을 갖춰야 되고요. 평상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길게. 네네. 근데 1번 문제부터 너무 어역해지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좀 그랬나요? 제가 2번은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 검사를 위한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보니까 이거 배터리 잔존 가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용 후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그 문제에 대한 유치가 떠오르고 있고요. 이 배터리는 ESS,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것들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게 좀 가로막혀 있고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잔존 가치 검사는 이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지금 뭐 자동차 배터리를 10년 동안 3,500분 정도 충전을 하면 잔존 용량이 한 80% 정도 그렇게 남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거 검사 비용이 되게 비싼가 봐요. 그리고 제가 감이 좀 안 와서 그러는데 좀 힌트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새 배터리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2천만 원인데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인데 아쉽게도 정답은 3번. 천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배터리가 새 거가 2천만 원인데 이게 천만 원이면 두 번 하면 새 거 사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잔존 가치 검사 비용을 합리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도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용 후 배터리가 재사용되기까지 적용받는 법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번도 보니까 이게 배터리 재사용 관련된 문제인가 봐요. 네. 맞아요. 사용 후 배터리가 재사용되기까지 적용받는 법규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아 이거 제가 좀 감이 오는데 어쨌든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제일 많은 거. 4번 할게요. 아 드디어 맞췄군요. 아 맞아요. 저도 기쁩니다. 그렇게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규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관련법규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먼저 대교환경 보존법 사항으로 해서 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거든요. 근데 이걸 반납하게 될 때 지자체에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개선을 해주긴 했는데 분리 보관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기 전자 및 자동차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성능 검사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에 의해서 재사용 관련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맞네요. 빨리 이게 약간 일원화 돼서 이런 배터리 재활용이 훨씬 더 좀 용이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중 현행법상 가능한 폐플라스틱 활용 범위로 알맞은 것은? 아 이건 4번 문제 보니까 이거 복수응답이네요. 폐플라스틱도 재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은 기업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1, 2, 3, 4번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이 어떻다고요? 저는 1, 2, 3, 4번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무모한 거 아닌가요? 하나 맞췄다고? 정답은 2번과 3번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철 시설의 연료 원료 부분은 지금 법의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포지티브 규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열분해 공정을 거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현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만 되는 거면은 이거 뭐 1, 2, 3, 4번 다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렇죠. 폐플라스틱을 감소하는 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그런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네. 진짜 마지막 문제니까 신중하게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소중립이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거잖아요.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제로 어려움을 많이 받을 거니까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많이 틀리기도 쉽지 않은데 기회를 줬는데도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이에요. 한 50% 이상이 복잡 까다로운 행정 절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폐배터리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복잡 까다로운 행정 절차하고 연계가 돼 있죠. 회사에서 행정 절차하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 뭐 탄소중립 이행하는 기업들 담당자도 뭐 비슷한 마음이겠죠. 우리 팀장님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문제 중에 하나 맞췄어요. 뭐 20점이네요. 아무리 시험이 좀 오랜만에 보는 거라곤 하지만 혹시 대한상공위에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 근데 오늘 느낀 게 이게 그 탄소중립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약간 전 산업에 좀 퍼져 있고 또 복합적으로 막 얽혀 있다. 이런 생각 오늘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정부가 우리 국가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규제라던가 이런 게 그런 노력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오늘 좀 어렵긴 했는데 좀 센터장님이랑 얘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많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뭐 마냥 즐겁진 않았으니까 다음엔 제가 한번 문제 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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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